조금? 이따가 저녁 먹을 거에요? 이따가 뭐 먹을 거에요? 오늘은 뭐 먹을 거에요? 몰라요. 오늘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오늘 40쪽이죠? 40쪽 듣고 말해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듣고 맞는 것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민수는 집에서 책을 읽을 거에요. 토마스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거에요. 제이슨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1번. 민수는 뭐 할 거에요? 민수는 책을 읽을 거에요. 알아듣고 말해봐요. 다음. 토마스는 뭐 할 거에요? 토마스는 축구를 할 거에요. 토마스는 수영을 할 거에요. 제이슨은 뭐 할 거에요? 제이슨은 수영을 할 거에요. 제이슨은 뭐 할 거에요? 그렇죠. 자, 디고디 디아르트 깐 해봅시다. 듣고 말해봐요. 1번. 민수는 집에서 책을 읽을 거에요. 민수는 집에서 책을 읽을 거에요. 민수는 집에서 책을 읽을 거에요. 2번. 토마스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거에요. 토마스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거에요. 토마스는 공부를 할 거에요. 제이슨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제이슨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제이슨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잘했어요. 다음 2번 여기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아베아베, 디바자,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주말 오후에서 수영장에 가요 흠옹지윽가 아들 저녁 따라하세요 선생님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수영장에 갈 거예요 수영장에서 뭘 할 거예요? 동생하고 같이 수영할 거예요 동생하고 같이 수영할 거예요 1번 도서관, 동생 책을 읽다 한번 해보세요 대리인이냐? 아빠 씨냐? 양배라, 바이안, 크루프 양배라 또 네가 안 띄어 도서관, 놀이공원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도서관에 갈 거예요 도서관에서 뭘 할 거예요? 동생하고 같이 책을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다음 2번 이번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뭘 할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놀이기구를 탈을? 탈? 탈 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놀이기구를 탈 거예요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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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구 다음 3번 3번 이번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공원에서 뭘 할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바비큐를 할 거예요 4번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농구장 갈 거예요 농구장에 갈 거예요 농구장에서 뭘 할 거예요? 토마스하고 같이 농구할 거예요 그렇죠 개아 씨는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극장에 갈 거예요 극장? 극장 잠깐만 만화영화를 봐요 볼 거예요 아, 극장에서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만화영화를 볼 거예요 아, 만화영화를 볼 거예요 만화영화를 볼 거예요 잘했어요 자, 다음 읽고 써봐요 해봅시다 자, 1번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besok adalah hari Sabtu 토마스는 가족 토마스는 가족 드라고 kati nuri nuri kongwone kakwayo 토마스 dan keluarganya pergi ke taman bermain bersama 놀이 기구도 기구도 놀이 기구도 다고 사진도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기구도 뭐예요 놀이 기구 아까 뭐예요 놀이 놀이 bermain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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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놀이 놀이 기구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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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솜사탕과 아이스크림도 먹을거에요 그리고 솜사탕과 아이스크림도 먹을거에요 솜사탕과 아이스크림도 먹을거에요 솜사탕과 아이스크림도 먹을거에요 잠깐만요. 찾아봅게요 생각이 안나지? 솜사탕, 솜사탕, 솜사탕 아..뭐랄리 아..굴랄리 금방 굴랄 금방 굴랄 금방 굴랄 금방 굴랄 금방 굴랄 맞아요? 자탕? 아.. 금방 굴랄 금방 굴랄 금방 굴랄 아..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토마스는 가족들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그리고 솜사탕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솜사탕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네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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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도 다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그리고 솜사탕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좋아요. 잘했어요. 여기 내 솜사탕 그렇죠? 커튼 캔디. 커튼 캔디. 자, 다음 2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버튼 주고. 여러분은 주말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Do you guys have any weekend plans? Write your story. 그렇죠. 주말 plan. 계획, plan. 계획, plan. 계획. 플랜. 네. 네. 저는 주말에.. 대하 씨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에.. 네. 양탄비도.. 양노동. 만화영화 볼 거예요. 네. 친구하고 같이 글장에서 만화영화 볼 거예요. 네. 친구하고 같이. 써보세요 한번. 자, 스포르티티 아다시니야. 네. 네. 써보세요. 네. 삶 등장 옆으로..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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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저는 주말에 일요일에 친구하고 같이 잠깐만 친구하고 객장에서 같이 갈 거예요 극장에서 같이 갈 거예요 만화영화를 볼 거예요 끝 끝 그리고 만화영화 보고 또 뭐 할 거예요? 주말? 아니 스토라 론톤 필름 스토라 여기까지 해봅시다 저는 주말에 친구하고 극장에 같이 갈 거예요 에 가다 에 가다 에 가다 빠르기 그 에 가다 극장에 가다 가다이 또 빠를로 에야 극장에 가다 극장에 같이 갈 거예요 극장에 같이 갈 거예요 만화영화를 볼 거예요 네 네 됐어요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주말에 일요일에 친구하고 같이 주말 일요일에 쓰고 싶으면 일요일에 저는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일요일에 네 저는 이번 주말 저는 이번 주말 일요일에 네 저는 이번 주말 일요일에 친구하고 같이 극장에 가고 만화, 영화를 볼거에요. 그래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요. 함께 문장을 만들어요. Let's form sentences together. Let's form sentences together. 저는 블라블라의 블라블라 하고 같이 블라블라을 할거에요. 선생님이 여기를 할테니까 여기는 대화가 해보세요. 저는 탄로일에 친구하고 같이 갈거에요. 친구하고 같이 갈거에요. 아빠, 뭘 할거에요? 바다. 바다가 갈거에요? 바다에? 바다에 갈거에요. 다시한번. 저는 토요일에 친구하고 같이. 바다에 갈거에요. 저는 일요일에 친구하고 같이. 바다에 갈거에요. 바다에 갈거에요. 자, 스무아니라. 자. 디야. 도와. 칼리마. 다 마카야다. 디야. 바다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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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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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하고. 언제. 까판 돌려. 가죠? 네. 저는. 다음주. 다음주. 토요일에. 친구하고 같이. 공원에 갈거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족자에는 언제 가죠? 네. 저는. 다음주. 내일. 아. 그래요. 자. 배속. 사야. 아깐. 버릇이크. 족자. 버릇삼아. 아야. 저는. 내일에. 내일. 애. 내일. 애. 내일. 네일. 저는. 내일. 아빠하고. 같이. 족자에. 갈거에요. 그렇죠. 저는 내일. 아빠하고 같이. 족자에. 갈거에요. 그래요. 붕구 수를 많이. ada banyak. 바람-barangnya. 4. 4. 3. 3. 3. 3. 4. 3. 4. 3. 1. 1. 2. 2. 1. 2. 2. 2. 4.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족자에서는 어디에서 살아요? 숙소에서 살아요 아스라마? 네 아니요 UGM은 약 500만원 500만원 MMUGM 네, MMUGM 아, MMUGM에서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족자에 가면 선생님 만나요 아니요, 선생님 만나요 어, 선생님 갈거에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언제? 4월에 4월 뭐에요? 아프리 아프리 네, 네 인도네시아에 갈거에요 만날 수 있어요?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다음 5호가 해봅시다 자, 밥림아 자, 주둔 제목 읽어보세요 디바차 디아리키가 방학이 있어요 에? 아니요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방학이 리브란스메스턴 방학 방학 스쿨 리브란스메스턴 그 다음에 어서 비코즈 까르나 어서 까르나 비코즈 여름 썸머 무심 여름 라이크 스쿨 네 알겠죠? 까르나 아다 리브란스메스턴 아쿠 스쿨 무심 바나스 선생님 제이슨 아래쪽으로 해보세요 선생님 제이슨은 무슨 결절 결절을 좋아해요 계절 계절 길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제이슨 쑥가 무심 계절 그치?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제가 무심 왜 여름을 좋아해요? 왜요? 웃음 요즘 요즘 하루 종일 생활 생활 일주일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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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선생님도 여론을 좋아해요 아, 믿고 사회주계수가 아니, 사회주계수가 무심판을 그렇죠, 구르주계수가 무심판을 자, 들어보세요 5과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왜 여름을 좋아해요?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여름을 좋아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5과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왜 여름을 좋아해요? 왜 여름을 좋아해요?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여름을 좋아해요 선생님도 여름을 좋아해요 음 음 자, 바자 삼아 삼아야 같이 읽어보세요 5과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자, 잘했어요. 디구디 디아르디 깐탄빠부쿠 오과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제이슨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왜 여름을 좋아해요? 왜 여름을 좋아해요? 아, kenapa suka musim panas?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방학이 방학이 있어서 여름을 좋아해요. karena di musim panas ada liburan semester. 방학이 karena ada liburan semester. ada liburan semester. 제가 suka musim panas.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메리또. 선생님도 여름을 좋아해요. 선생님도 여름을 좋아해요. 글을 주게 속아보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배워봐요. 어휘 계절 어휘 계절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musim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봄 spring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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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따뜻 하드 warm 여름 panas 탑 하다 여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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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시원하다 겨울, 윈터, 춥다, 올 따뜻하라 하세요 봄 따뜻하다 봄 따뜻하다 여름 덥다 여름 덥다 가을 시원하다 가을 시원하다 겨울, 춥다 겨울, 춥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프링, 썸머, 폴, 윈터 따뜻하다 웜하나 덥다 헛 시원하다 수죽 춥다 불이 강성 덥다 봄은 따뜻해요 아름다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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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은 여름은 더워요 받듯 잠깐만 받듯 해요 해요 여름을 더워요 여름을 더워요 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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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더 워 여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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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을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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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시원 헤어 헤어 네 겨울을 추 추 워 추 추 추 추워요 추 언 추워요 님 따라하세요 선생님 여름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가을은 시원해요 가을은 시원해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추워요 뒤 뒤 뒤 뒤 뒤 뒤 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날씨. 다 외웠어요? 자 그 다음 날씨. 날씨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날씨. 자 읽어보세요.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바람이 벌다. 불다. 자 비가 오다. 알았군요. Rains. It rains. 눈이 오다. It snows. 바람이 벌다. The wind blows. 비가 오다. 비, rain. 후잔. 비후잔. 알겠죠. 비후잔. 눈이 오다. 눈. snow. 바람이 불다. 바람. wind. 바람. 불다. blows. The wind blows. 눈. 눈이 오다. 따라하세요. 비가 오다. 비가 오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눈이 오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바람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족자의 날씨는 어때요? 족자? 나는 자카르타 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날씨는 어때요? 뭔둥 뭔둥 없네 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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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타 다사르냐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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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타 다사르냐 흐려 뭔둥 자카르타는 흐려요 자카르타는 흐려요 오늘 자카르타는 흐려요 오늘 자카르타는 흐려요 오늘 자카르타는 흐려요 네아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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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red 여름 가위 여름에 아 그래요? 친구가 그랬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배워봐요 문법 해봅시다. 알겠죠, 대야? 알겠어요. 그래요, 짠.